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오리오 바디 준비했어요. 오리오 마카롱, 오리오 케이크, 오리오 아이스크림. 이거는 맥넘에다가 오리오 붙였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식은 맥주의 방법으로밥도 으깨서요. 오늘은 맥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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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입니다. 오늘은 맥주의 맥주의 맥주. 블랙 맛있밀 creates 맥주의 맥주의 맥주 watermelon.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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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매콤 달콤하고 맛있어요 아삭아삭 초콜릿 내가 먹고싶다 밥과 함께 뺀다 모짜렐라 마샤워 파프리카 파프리카 마카롱 매콤달콤달콤 치즈게이크 위에다가 오려오려 부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계란 매콤하고 기름이 나왔네요 이거 이 부분에 입ку적으로 마셔보여? 약간 이건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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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!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아 오리오 파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니셀드가 케이크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